안녕하세요 김세중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강수업에 이어서 채색 디테일을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전체 사이즈 크기를 약간만 줄이고 하체 비율을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줄여서 체크해보니 신장 비율이 작아져 보이네요 면적 툴을 적절히 활용해서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위아래로 조절해주고 디자인이 많이 추가되다 보면 신장이 작아져 보일 수 있으니 이미지를 작게 축소해서 체크해보고 수정하는 것도 좋은 작업방식입니다 그 다음 앞쪽 다리쪽 위치를 살짝 수정해서 바닥에 잘 서 있게끔 수정해주고 바닥 그림자 면적은 레이어 구분을 다시 해주겠습니다 어느정도 수정이 되면 하체 부분을 디테일하게 묘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 부분의 디자인과 약간은 겹겹이 쌓여진 앞뒤 차이를 신경써주고 하체 앞쪽 가리개 부분의 디자인도 정리해주고 재질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디테일을 살려서 들어가줍니다 하체 부분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터치하면서 디자인을 정리해주는게 하체 쪽 디테일 밸런스를 맞춰나가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 쪽은 암호 재질과 비슷한 방향으로 설정해서 들어가고 디자인은 다른 기계 부품에서 활용한 것처럼 투박한 형태로 잡는게 좋겠네요 다리 쪽을 정리하면서 뒤쪽 판초 위의 부분도 같이 진행해서 들어갑니다 아래쪽 면적이라 찢어지고 해진 느낌을 잘 살려서 들어가겠습니다 레이어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바꾸고 어둡게 중간톤을 분포시켜 주면서 채색톤이 너무 평평해 보이지 않게 잡아줍니다 덩어리감이 훨씬 살아날 수 있겠죠 하단 부분 디자인도 같이 정리하면서 부분적으로 중간톤이 훨씬 더 풍성하게 잡아주는데 빛 흐름 분포도가 너무 한 곳에 안 멀리게 신경 써줍니다 허리벨트 주변 부분과 팔쪽에도 빛 흐름이 밸런스가 맞아 보이게 다치톨로 천천히 만들어주고 다리 쪽이 묘사가 많이 안됐으니 디테일을 잡아가겠습니다 다리 쪽은 기계적인 코드가 잘 묻어나 있고 가죽이나 천으로 된 끈으로 묶어서 표현된 방향으로 묘사하고 세월의 흔적을 살려주면서 들어갑니다 끈 부분이 이물질도 막아주고 기름도 제거해주는 설정이면 잘 맞을 것 같고요 발의 크기가 작아 보이니 살짝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겹으로 끈이 감겨 있고 사이사이에 기계적인 디자인이 포인트적으로 잘 보일 수 있게 끈의 위치를 신경 써주는게 좋겠네요 그리고 다리 뒤쪽 판초 위에 부분도 묘사가 덜 된 것 같으니 찢어진 느낌을 더욱더 표현해주고 약간 너덜너덜한 느낌도 잘 살려줍니다 다시 다리 쪽 묘사하면서 펌프질이 될 수 있는 피스톤 부분이나 발 디자인 종아리 쪽에 달려있는 장치를 살리면서 디자인을 확립해 나갑니다 종아리 쪽 부분에 달려있는 장치는 부스터 형식으로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디자인을 잡아주면 기능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 있겠네요 스피드 있게 달린다거나 점프력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도 적용될 수 있고요 다만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품 요소는 노출이 많이 되고 부품들을 보호하는 면적이 큰 암호 부분은 자제하면서 묘사하겠습니다 허벅지 주변도 마모도 표현하면서 묘사 밸런스를 맞춰주고 앞쪽 가죽이랑 청 가리개 쪽도 오래된 느낌을 같이 잡아주면서 하반신 쪽 묘사 밸런스를 맞춰 나갑니다 찢어진 표현도 같이 해주고요 허벅지가 평평해 보이니 양감을 적절하게 잡아주고 다치 툴로 허벅지 근육 덩어리의 흐름을 잡아줍니다 그래야 허벅지가 안 짧아 보일 수 있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무릎쪽 암호 부분을 올가미 툴로 복사해서 반대쪽 다리에 적절하게 활용해서 채색 디테일을 맞춰서 들어갑니다 구도도 다리 방향에 맞게 조절하고 앞쪽 다리처럼 허벅지 주변도 디테일 묘사를 맞춰서 나갑니다 앞쪽 디자인도 공간 그림자를 처리하고 다리 아래쪽도 디자인을 만들어가면서 밸런스를 맞춰 나갑니다 좀 더 이제 마모도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진행해주고 질감 재질에 따라 차이가 나겠죠 다리의 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추진 장치라던가 밸브 부분들도 위치에 맞게 디자인을 잡아주고 외부 형태도 자연스러워 보이게 묘사를 해줍니다 묘사하면서 디자인적인 부분은 너무 대칭으로 진행하지 말고 약간씩 차이를 주면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전체 이미지도 중간중간 체크해주고 하반신 묘사가 어느정도 진행됐으니 무기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무기가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약간 짧아 보이니 무기 면적을 잡아서 비율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툴로 부분적으로 비율을 조절해서 잡아주고 비워져 있는 면적을 채색으로 채워주면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색감톤이 자연스러워 보이게 신경써주고 뒤쪽 팔 부분이나 주변 부분들은 묘사가 덜 돼 보이니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묘사 밸런스를 신경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끈 디자인이나 벨트 구조도 추가하면서 디자인이 디테일한 느낌들을 더욱더 잘 살려주고 외부 형태도 같이 정리해서 들어갑니다 브러쉬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바꿔서 디자인 윤곽을 잡아주고 묘사를 들어가면 훨씬 표현하기가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묘사가 됐으니 무기쪽으로 다시 디테일 묘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쇠질감이랑 라이팅 표현도 적절하게 맞춰서 들어가주고요 디자인 부분에서 레이어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디자인 라인을 보강하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려주면서 묘사에 들어갑니다 라이팅도 맞추면서 들어가고 무기의 큰 면적 부분을 다치 툴로 라이팅을 잡아주고 라이팅이 강하다 싶은 부분은 라이팅을 적절하게 톤을 눌러주어서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 다음 전체 비율을 면적 툴로 잡아서 와프 기능으로 세부적으로 조절해서 좀 더 나아 보일 수 있게 수정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비율이 맞춰지면 무기쪽에 긴 튜브 장치를 잡아주고 컨셉 자료에서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주유건이 베이스가 된 부분이니 조작해서 만든 무기처럼 활용해서 들어가고 묘사가 덜 되보이는 망토 밑단 부분은 조금만 더 묘사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중간중간 전체적으로 묘사를 맞춰가는데 전체적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쪽 어깨 아머 부분도 다치 툴로 추가적으로 라이팅을 잡아 주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무기쪽으로 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의 비율 부분을 어느정도 잡아놓은 상태여서 이제는 세부적인 묘사 위주로 들어가는데 손잡이 부분이나 무기 날 쪽은 자료 베이스가 된 주유건 전기톱 같은 부분은 잘 살려주고요 무기의 외부 형태를 다듬어 주면서 큰 형태의 무기여서 디자인적으로 부품들이 큰 면적과 작은 면적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야 할 것 같고요 너무 비슷한 크기로 안 나눠지게 신경 써줍니다 무기의 날은 전기톱 부분이어서 날의 크기나 간격이 무기 전체 사이즈에 잘 어울려 보이게끔 신경을 잘 써줘야 할 것 같고 날의 회전 방향도 맞추면서 들어가줍니다 이미지를 살짝만 회전시켜서 중심 라인을 잡아주고 깃털 부품 쉐입의 크기 비율이 약간은 비슷해 보이니 크기 차이가 나게 수정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레이어 분류 후 레벨값을 살짝만 조절해서 병영 툴로 위치나 크기를 맞춰주고 쉐입들이 앞뒤 위치 차이가 자연스러워 보이게 적절하게 맞춰줍니다 길이감도 조금만 더 수정을 해놔야겠네요 병영 툴에서 와프 기능을 활용해서 조금 더 미세하게 수정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휘어 보이거나 튀어나와 보이지 않게 신경 써줘야 할 것 같네요 레이어 분리 작업하면서 판초 위 뒤쪽 부분이나 임세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묘사가 맞게 수정해주고 암호 주변부도 디자인 정리를 해주면서 들어갑니다 특히 임세 부분들은 겹 형태들이 엉켜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맞아 보이게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구간이구요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묘사가 약해 보이는 것 위주로 디테일 묘사를 분산해서 들어가줍니다 그 다음 중간 톤을 좀 더 단단하게 보이게끔 전체 이미지를 휴스테이션에서 어둡게 한 후 다치 툴로 라이팅을 강약 조절하면서 비트름을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상체 쪽은 전반적으로 비트름이 밝아 보이게 하고 하체 쪽은 강도를 약하게 해서 상체 쪽에 이미지가 집중돼 보이게 시각적으로 처리해서 들어가는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어느 정도 표현이 되면 레벨값으로 명암 대비를 약간만 더 또렷하게 잡아주고 그 다음 뒤쪽 면적에 묘사가 부족한 부분을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앞쪽 면적과 마찬가지로 오래되서 손상된 부분이나 명확하지 않은 디자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묘사하면서 진행해주고 너무 밝은 톤이 많이 안 나오게 신경 써줍니다 디자인 쉐입이 모자란 부분도 추가해주고 진행하다 전체 이미지 한번씩 확인하고 뒤쪽 면적 묘사가 되고 나면 앞쪽 면적도 묘사 밸런스를 맞춰 들어갑니다 마모도 부분이나 깃털 쉐입 공간 사이에 그림자를 적절하게 만들어줍니다 면적 툴에서 와프 기능으로 약간만 부피감을 조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외부쉐입 약간만 정리해주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톤 변화를 크게 적용하겠습니다 모드 적용도 테스트해보면 적용되는 느낌이 다르게 보이게 되고 제일 적절한 모드로 적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버레이 모드로 잡아보고 백그라운드 쪽도 좀 더 어둡게 해서 전체적인 명암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파시티 수치도 적절히 조절한 다음 레이어 스타일 적용 후 상체 쪽이 명도가 밝아진 느낌이니 브러쉬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적용하고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할 공간은 명도를 확실히 잡아주고 얼굴의 주름이나 장근육 부분 인상이 확실히 강해 보이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톤이 많이 쌓인 상태라 주변톤 활용이 훨씬 더 용이하게 작업하는게 좋고 주름의 깊이감이나 피부의 두께감도 어울리게 중간톤을 잡아줍니다 입 주변이나 팔자주름 같은 부분은 오파시티감 낮춰서 천천히 묘사하는게 좋습니다 너무 수치가 높으면 사인펜으로 그어놓은 것 같이 표현될 수 있거든요 밝은 톤과 어두운 톤으로 콧대 라인을 만들면서 이목구비의 디테일한 부분 뒤 살아나게 표현을 해줍니다 얼굴 주변 주름은 인상을 확실히 살아나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옷감이나 암호 부분에 그림자 라인이 약해 보이니 조금만 더 뚜렷하게 잡아주고 한번 더 레이어 스타일을 활용해서 그라디언트 톤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톤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다치 툴로 다시 한번 얼굴 주변에 라이팅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부분만 묘사를 신경쓴 것 같으니 뒤쪽 배낭 부분도 같이 디테일을 잡아주고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 디자인 라인을 잡아가면서 진행해주고 배낭 벨트 총기류 배낭의 크기도 확실히 구분되게 표현합니다 어깨 암호 부분이나 판초 위에 디테일을 살려가면서 앞쪽 부분들은 디테일 밀도를 강하게 살려서 들어갑니다 글레이징 방식으로 이제 채색 디테일 부분들은 앞에서 표현했던 방식들에 반복적인 부분들이 적용이 많이 되고 수정 반복사항이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간들마다 반복 연습하시면서 작업하는게 좋구요 수정하고 다시 묘사하다 보면 안 보였던 부분이나 한번 해봤던 묘사 흐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디테일 묘사가 나올 수 있는 방향입니다 자료들을 많이 많이 구석하고 많이 연습하시면서 보다 나은 컨셉 아트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다음 시간은 이제 글레이징 모드에서 이제 채색 진행한 작업에다가 컬러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김세중 강사였구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